곧 또 슬라이 멀리 게리에리 나와라 라이 핵신경 라이의 숨겨 능력으로 나와라는 하나가 된다 무효 안되나? 요번에 할 퇴근 요새 얘네 먹히지 않을까 히쓰이랑 섞은 라 히쓰이 신규지원도 나왔잖아요 히쓰이 신규지원도 히쓰이 기미랑 원래 잘 어울렸거든요 핵심 에지르란 액댁 아무리 뜯어봐도 죄보라가 제일 세 보이는데요? 아니요 라 관련댁 보면 죄보 기믹이 안 섞여있어요 제대한 잘 섞이는게 바로 히쓰이다 토크사노 표진으로 가디언 슬라임 버리면 이론상 3대로 신규지원 토크사노신 표진 넣어줘야죠 라도 10레벨이다 라랑 가디언 슬라임 코스트로 쓰기 좋아 아 증지나 우라랍 쪽을 좀 포기할까? 한자씩 딱 줄이는 거지 두장 잡히는 것보다 한자씩만 딱 잡혀서 가자 액댁은 초동급 근데 이 덱은 선공 덱인가요? 후공 덱인가요? 후공 덱이죠 근데 후공 돌파가 은근 좀 애매하긴 한데 치즈볼로는 돌파하기가 밸런스 형이라 하겠습니다 선후공 잘 잡힌 밸런스 형 니들은 몰랐네 가비 아쉬웠다 니들좀? 오케이 이제 알았어 고칠 카드는 딱히 없는데 말이야 항아리요? 항아리를 빼는 것도 토크사노신 표진으로 어차피 드롤을 많이 해 항아리 하나 빼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 에지르 한장 추가 됐다 완벽 란은 그대로입니다 음엔 이은 나는 그대로 배드 하지만 대거면으로 전개가능 왓군 요새 핫한 녀석들 뱀 눈까리 뱀 눈까리 개쇼하겠다 물 대 불 한번 승부다 야 이거 다음 학자뱃 나오면 얘네 좀 태물되나요? 언제까지 엑셀 소환할건데 뱀이랑 같이 써요 야 오프라인에 이 불 카르텔 시기 어떻게 지나가니? 티아라보단 나은데 엮여온건 마찬가지거든 아직 카르텔 예 불 블루텔 불카르텔 치즈볼 뽑고 이긴다 얘네 난리쇼 해봤자 치즈볼 한방이면 좀 편해져 구힛 세상을 부태로 나와 제보는 아직 에이스 지원하나 안나오고 뭐 레전드 에이스 하나 더 있다고? 오프에 에이스 하나 더 있어요? 엑셀 조화 말고 또 있다고? 제먼스미스가 나와서 안마형이에요 제발 구체형 들어 어 에ASE守 일단 이스이요람 안녕 이스이요람이여 가장 좋은게 에지르 일소하고 가져온건데 오케이 정석으로 가지 일단 에질 1쏘 나오쇼 아니 요새 배쩔 애들 많아 배틀 바로 들어가면 배쩔 올라오는게 상식인데 요새 하도 블록븐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던데 어헤 이들이 뭐 기랑써도 복구해 하면서 배쩌던데 나쁜놈들 오라반장들 이스이 요람 마그실 뱀눈 우사 뽑으려고 한다 무슨짓이지 용용이 무난한 아폴인가 삼소재 아폴로 우사 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은 말이에요 오크 액셀 고고완 고고완 오쿠완 고고완 액셀 지금 내 턱이라곤 천둥 천둥 가져올게 히스이 대검현 발동 이거 뽑으면은 구이가 나온다 자 이걸로 구이 뽑고 삼친인데 참아 구이 나오쇼 필드 마법을 여기다 빼야되나 발동 이 필드 발동시 폐보충을 한다 여왕님 막오셔유 여왕님 특수소환 그리 여왕님을 피리거로 여왕님의 공병을만큼 너희들의 공병력을 내리겠다 초도맥 감소 이제 너는 한번 막을 수 있어 한번 자 트레모라로 협박 한번 하구요 막을래 안막을래 오케이 백 자 방해 카드 없어 원턴 킬이 되겠구만 링크리보체이니라 아아 어찌됐든간에 나와 란 란 루이 땜에 링크리보 못나오 무슨 체인이지 방금 체인이 있는데 말이야 니비룬가 아니야 뭔 체인일까 고것만 알면 이기는데 킬인데 벨론가 일단 삼칠라오쇼 큐밀 뭔가 있어 베린갑다 갓슬라임에 벨로 먹이겠네 고대일 주문 발동 라이익 신용 아 이거 벨로 아니면 킬각인데 신이 되어라 고토 슬라임 고대일 주문 효과론 이 카드를 제외하고 제물로 바친 수만큼 라이익 공격이 되지 고토 슬라임을 리케니에니 나와라 라이익 신용 라이의 숨겨 능력으로 나와라는 하나가 된다 무효 안되나 힘이 빠진다 배틀 힘이 빠져잇 힘이 빠져잇 빌어먹을 완탄킬 막당이 암브로엘 나오쇼 밸만하였어도 완탄킬인데 하지만 묘지에 트레모라 있습니다 트레모라 트레모라 이겼네 메인툰 출발 사내 사출 으어어어어 버리다가 오 마이 하트 개산대로 이것이 라의 익신용 거기까지 다 사악한 뱀 눈이요